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얼굴 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가 혹은 아니면 저 안쪽에 이렇게 심부 쪽에 있는가에 따라서 피하지방과 심부볼 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노화가 되게 되면 뭐 저처럼 얼굴에 이렇게 디룩디룩하게 살집이 많이 있으면서도 피부 자체는 좀 쪼글쪼글 하게 되는데요 이는 심부 지방 저 안쪽에 있는 지방은 뭐 그대로 있으면서 그 무게로 인해서 처지는 반면에 이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피부에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는데 진피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지방층이 없어져서 피부가 쪼글쪼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연예인을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볼 때와 실제로 이렇게 볼 때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되는데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이런 카메라에서 어떠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에서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뭘 하기 전과 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라고 하는데 얼굴 크기가 다른 것은 뭐 그렇다고 쳐도 그 왼쪽에 다크서클이 오른쪽에서는 보이지 않고 왼쪽에 코에 음영도 오른쪽에는 안 보이고 더군다나 왼쪽에서는 입술 아래에 앞 턱살이 보이는데 오른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카메라의 플래시가 서로 다른 듯 합니다 이 사진도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은 얼굴 정면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받은 반면에 왼쪽은 코의 한쪽 면이 그늘진 것으로 봐서 이 라이트가 이 사람 얼굴에 비스듬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즉 이것도 카메라 라이트 효과로 뽀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우글쭈글한 풍선을 이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보겠는데요 이 사진은 이렇게 정면으로 플래시를 이렇게 딱 터뜨려서 찍은 것이고요 이 사진은 플래시를 이렇게 위로 위로 돌려서 빛이 이 카메라에 플래시 빛이 천장을 한번 튀기고 어 내려오면서 마우스되서 찍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그냥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고 이렇게 찍는 것인데요 이거는 그 위에서 이 전등 천장에 있는 전등에서 빛이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빛의 광량으로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사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가 위에 떠 있고 또 천장에 그 라이트가 위에서 이렇게 비추는 그 빛의 각도와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진을 한번 모아서 비교해 보겠는데요 맨 왼쪽이 플래시 라이트를 정면에서 직접 받은 사진이고 중간이 천장에 반사된 라이트 그리고 맨 오른쪽은 바로 머리 위에서 그냥 그 룸 라이트 그러니까 형광등 불빛이라든가 이런 것 빛으로만 찍은 풍선의 모습입니다 이 풍선을 얼굴이라고 치면 다크서클이나 팔자주름 그리고 늘어지고 울퉁불퉁한 살들이 왼쪽에서는 잘 안 보이고 중간 사진은 그나마 온화하게 보이게 되고요 이 맨 오른쪽에 그 룸 라이트 사진에서는 완전 후줄근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즉 팔자주름이나 볼처짐 등의 성형 전후 사진을 찍을 때 수술 전은 오른쪽 기법으로 찍고 수술 후는 왼쪽 기법으로 찍게 되면 이 포토그래픽 페이스리프트 즉 사진 기술만으로 안면거상술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도 구글에서 얻은 사진인데요 유명 연예인의 망가진 얼굴에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풍선을 찍으면서 예를 들어 드렸던 것과 같이 그 왼쪽은 프레쉬 라이트가 정면 얼굴을 때림으로써 얼굴면에 빛의 반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빛의 방향은 얼굴 주름을 전혀 드러나게 하지 않는 방향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눈 주위가 완전 그늘져 보이는 것으로 봐서 광량이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풍선의 음영을 가장 후줄근하게 표현하는 그 각도인데요 그래서 더 주름이 많고 불쌍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 아쿠정동 청담동에서 가장 성형수술을 잘하는 사람은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아쿠정동에 개업하고 계신 사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권은 사진을 찍었는데 뭐 점이나 잡티는 물론이고 팔자주름 얼굴도 갸름하게 눈도 크게 해가지고 완전히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성형외과라는 게 얼굴에 예쁜 모양을 평가하는 학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내과의 경우에는 간수치가 어떻다 백결구 숫자가 얼마다 적결구 숫자가 얼마다 이렇게 수치로 평가가 되지만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전의 사진과 수술 후의 사진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교과서의 맨 앞 챕터로 임상사진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에는 렌즈가 동그랗기 때문에 왜곡이 생김으로 가능하면 큰 렌즈인 마크로 렌즈로 찍어야 하며 얼굴 촬영엔 105mm 렌즈 즉 10.5cm라는 건데요 핸드폰 카메라의 렌즈는 몇 미리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마크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이 좀 적게 되고요 물론 핸드폰 같은 그 영상을 디지털로 보상을 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그게 다 왜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라이트가 정면에서 비추는 왼쪽과 비스듬히 비추는 오른쪽이 달라서 주름을 판단하는데 이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책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성형 전후 사진에 그런 핸드폰에 나오는 SNS에 쓰이는 그런 성형 어플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성형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라이트의 방향에 따라서 뭐 주름이 많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그 그 똑같은 조건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수술 전에는 주름이 많게 나오게 찍고 수술 후에는 주름이 없게 나오게 찍게 되면은 그게 좀 그 오차가 날 수 있다 아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얼굴 노화에 따른 그 피하지방과 심부지방의 차이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얼굴이 말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 사진 찍었을 때 별로 말라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